안녕하세요. 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전남 화순, 화순군 2항면 쌍곡리에 위치한 주말농장 부지입니다. 영도 지역은 보장관리지역이며,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. 토지 면적은 893제곱미터로 약 270평이며, 지대가 높아 조망이 좋은 땅입니다. 도로폭 약 3미터에 시멘트 포장도로가 접해 있으며, 토지 내 차량 진입도 문제가 없습니다. 오늘 보여드린 매물의 매매가는 2,600만원이며, 위치 안내 및 더 자세한 문의는 062385-8803번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062385-8803 공중공동체는 2,600만원이며, 위치 안내 및 더 자세한 문자의 바람에 있는 것입니다. 061286-8704 영도적으로 stunningок dz두에서 2,400만원에서 2,000만원을 수강하였습니다. 이제는 2,600만원에 주행을 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